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창업사관학교 6기 입교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30명이며 1년 동안 창업자금과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부담 지수가 전년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조세와 규제 부문의 기업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이 최대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심층적인 지식재산 활용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활용 전략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해온 이 사업은 올해 50여 개 과제를 선정해 2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업에게는 지식재산 관점에서 특허와 제품, 사업화 부문에 대한 전략적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특허청은 효율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IP 제품 혁신 방법론에 대한 표준 모듈을 개발했으며 올해부터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 창업사관학교 6기 입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330명을 최종 선발해 1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시제품 개발과 제작비, 활동비 등 사업화 단계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 준비 공간과 실무 교육, 단계별 전문가 코칭, 사업화를 위한 정책 융자금 지원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교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는 오는 26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최근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업 부담 지수가 지난 2014년보다 3포인트 하락한 10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부담 지수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조사 부문별로 보면 조세와 규제, 기타 기업 부담은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 조세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특히 규제 관련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하락했는데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더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습니다. 부담 지수 조사에 따르면 작년보다 올해는 부담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락한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 규제 부담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개 세부 하위 항목에서는 행정조사와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조사 부담 지수는 2014년 136에서 지난해 139로 상승해 조사 건수와 조사 강도, 과징금 부담 등의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조사 부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부담이 컸지만 올해는 예전보다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